행정안전부의 특별감찰에서 경북도청과 지자체 공무원 13명이 적발돼 징계나 주의를 받았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어기고 만찬을 즐기거나 총선 후보자의 선거 관련 게시글에 여러 차례 좋아요를 누른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됐던 지난 4월 초순. 상주시청 간부 공무원 1명은 4월 6일 4명과 함께 소주 8병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고 7일에는 2명과 만찬을, 8일에도 시청 직원 등 3명과 소주 5병을 마시며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사흘 연속 특별 복무 지침을 어긴 해당 공무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특별감찰에서 가장 많은 공무원이 적발된 곳은 예천군입니다. 김학동 군수와 군청 간부 등 7명이 지난 3월 25일 저녁 7시부터 3시간 동안 음식점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고생한 간부들을 위로한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이 당시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회식과 사적 모임, 행사 등을 연기 또는 취소하라는 특별 지침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김학동 군수에게 경고를, 간부 1명은 경징계, 나머지 5명은 주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징계 처분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불문 경고로 낮아졌고 대부분 공로연수 등으로 현직을 떠났습니다. 4.15 총선 관련해서도 부적절한 행위를 한 공무원들이 적발됐습니다. 경북 도청 직원 등 공무원 5명은 특정 후보의 선거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클릭해 선거 관여행위 금지 규정을 어겨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모두 보궐선거 예비 후보자 페이스북에 올라온 선거 관련 게시물을 A 지방부의사관은 16차례, B 지방행정사무관은 48차례, C 지방공업주사보는 29차례 클릭했습니다. 이번 특별 감찰에서 전국에서 51명이 징계나 주의 등을 받았는데 경북이 1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TBC 이종우입니다.